11번 홀 러프에서의 세컨샷을 준비하고 있는 막시미니안 키퍼 출발 방향은 지금 피를 직접 공략한 키퍼인데요. 오, 들어왔어요. 막시미니안 키퍼 알바트로스가 나왔습니다. 굉장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중계를 하면서... 알바트로스는 처음 보는데요. 저도 처음 봅니다. 단숨에서 한 번 더 파. 막시미니안 키퍼 이것도 러프샷이었거든요. 러프에서의 샷이었고요. 한 220야드 정도가 남았던 막시미니안 키퍼의 샷인데 키탯을 할 때부터 굉장히 신중했고 물을 넘기는데 과감한 선택을 했던 키퍼였습니다. 여기에서 커리어 첫 번째 알바트로스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